안녕하세요 삼순 이에요 오랜만에 또 제가 왔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단면 꽃수세미를 가지고 왔어요 그냥 이름은 짓지 않고 단면 꽃수세미를 할 거구요 어 요거는 요 바탕을 제가 실을 두겹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 도톰 도톰하고 어 뜨기도 금방 뜰 수 있는 그런 수세미 구요 어 우선 제가 색깔을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하얀 바탕에 노란 계열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 뒷면 2단에 초록 계열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 열리코로 에서 어 총 3단을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금방 뜨고 쉽고 빠르고 그렇게 뜰 수 있는 작품이에요 우선 요 색깔 보셨고 어 다음에는 어 요거는 심플하게 요 레이스 말고 심플하게 뜨시는 방법으로 또 요렇게도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빨간색에 분홍색 초록색을 넣고 요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빨간색만 해봤구요 그래서 이거는 연분홍색 연분홍색으로 했고 요거는 하얀색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떠보니까 꽃은 하얀게 예쁘더라구요 바탕은 밝은 거라 하시고 꽃은 하얀 꽃으로 하는게 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연분홍색 살색 계열 인가요 그리고 요건 찐분홍색 요거는 초록을 넣고 여기는 초록을 안 넣었어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 계열의 하얀색 꽃잎을 넣었구요 요거는 민트색에 꽃잎을 넣었어요 그리고 요건 주황색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는 어 완전 흑장미색의 빨강색 요것도 상당히 매력이 있고 예쁘더라구요 다음에 요거는 봄봄하는 연두색의 하얀색 꽃을 요거는 연두색이라 뭐 특별히 한 것은 없구요 어 그냥 봄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색깔을 좀 제가 한번 해봤고 개인적으로 저는 어 요 노란색이 너무 예쁘더라구요 어 노랑 하얀색 바탕에 노란색에 어 연노랑을 넣어서 요렇게 한 바퀴를 돌리니까 요 초록색하고 마찬가지로 어 봄 같은 그런 화사한 꽃이 됐어요 그래서 음 한번 떠볼 건데요 아 뜨시는 방법은 어 집에서 요렇게 실을 실을 가지고 오시면 요렇게 속에서도 빼고 겉에서도 뺄 수 있잖아요 요 실을 요렇게 두 겹을 이용해서 어 매직링을 이용해서 어 14코로 시작해서 어 코에 떴어요 고랑이 아니라 그래서 3단까지 떴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다 하실 수 있는 어 거라 제가 요거는 하지 않구요 제가 미리 해서 이렇게 면사로 한번 떠 봤어요 열리코로 해서 2단 3단 이렇게 떴구요 만약에 초록색으로 해서 색깔을 바꾸시잖아요 바꾸실 때는 어 요렇게 두코 두코 하고 다음 3단을 뜨실 때 요거를 맞춰서 고대로 하나 첫번째 코에 하나 두번째 코에 둘 요렇게 해야지만 어 나중에 요기를 하실 때 이렇게 옆으로 쳐지지가 않거든요 그것만 아 잘 지켜 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 요거는 집에 남아 있는 자투리 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파란 계열은 파란 계열대로 어 요렇게 해서 14코로 해서 요거는 9호로 떴어요 9호로 14코로 해서 3단까지 떠서 단면 수세미 집에서 어 사용하기 아주 편한 어 그런 수세미가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투리 실 한번 활용해 보시구요 요 바탕은 저는 7호를 떴습니다 14코로 해서 3단까지 어 2겹을 이용해서 만들어 오세요 그 다음 요 꽃잎을 뜰 때는 6호를 쓸 거에요 6호 보이시나요 6호 6호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실을 2겹을 사용해서 어 14코로 해서 1단 2단 3단 까지 떠 오셨으면 어 여기서부터 이제 꽃잎 만들 틀을 만들 거에요 요거는 어 아주 많이 해보신 그런 거 거든요 1단에 바늘을 넣어서 2단 V자 구멍으로 바늘을 빼시구요 꽃잎 색깔을 가지고 오셔서 저는 한번 살짝 묶겠습니다 요 상태로 사슬 3개를 하시구요 다음에 하나 건너서 1단 고랑에 바늘을 넣고 2단 고랑으로 바늘이 나와서 실을 가지고 와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다시 사슬 3개를 하시고 하나 건너서 1단에 바늘을 넣고 2단으로 바늘이 나와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다시 사슬 3개 하시고 또 하나 건너서 이렇게 하시면 총 7개의 사슬이 만들어지거든요 여기까지 하시고 오세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짧은뜨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꽃잎을 떠야 되는데 첫 번째 사슬로 빼뜨기를 해서 이동을 해주세요 요 실은 이렇게 해서 하시고 여기서 지금 구슬뜨기를 할 건데 저는 5코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적다 싶으면 여기를 6코를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구슬뜨기를 한 다음에 제가 요기 3단에 연결을 할 건데요 2단하고 3단에 바늘을 넣지 말고 요기 3단 시작한 곳 있죠 3단 시작한 곳에서 요렇게 해서 바늘을 넣을 거예요 요거를 참고를 하시구요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해주시고 여기서 구슬뜨기 5개를 할 건데요 한길긴뜨기 구슬뜨기예요 이렇게 바늘에 이렇게 감아서 빼오셨으면 반코만 빼세요 하나 둘 요 길이를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짧게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좀 길게 해주세요 3개 4개 5개를 했어요 5개를 해서 우리 퍼프 스티치 많이 해보셨죠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하셔서 요거를 한번 감아서 쭉 빼주세요 빼시고 여기서 한번 매듭을 짓지 않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요기 뒤에 보시면 하나 건너온 요기 2단에 코늘리만 V자 보이시죠 다음에 3단에 코늘리만 V자 보이실 거에요 요기 3단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곳 바늘을 넣어서 바늘을 넣어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빼서 바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요런 모양이 되고요 내려오실 때는 사슬을 4개를 해주세요 3개 4개 해서 같은 사슬에 맨 처음 시작한 사슬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꽃 모양이 요렇게 나와요 요기 요기가 한쪽이 약간 그렇게 이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 크게 태는 안 나거든요 요 상태에서 다시 옆에 사슬로 빼뜨기를 이용해서 건너오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사슬 3개를 하시고 5개의 구슬뜨기를 할거에요 한길긴뜨기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반코만 빼시고 또 같은 곳에 바늘을 넣어서 또 반코만 빼주세요 요 빼실 때 아니 걸으실 때 조금 길게 걸어주세요 이게 짧으면 좀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다시 걸어서 반코 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3코를 했거든요 4코 5코 5코를 해서 반코만 빼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6코를 한 번에 쭉 빼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뒤를 보시면 하나 건너갔던 코늘림 자리 2단 자리 있어요 위로 쭉 올라오면 3단도 여기 코늘림 한 자리가 있죠 코늘림 한 자리 3단에 걸어서 3단에 걸어서 요거는 앞으로 해도 되고 뒤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걸어서 이렇게 실을 빼오시고 바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요 상태에서 사슬 4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걸었던 같은 곳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또 요런 모양의 꽃잎이 나와요 그래서 옆으로 다시 빼뜨기를 이동해서 똑같은 꽃잎을 여기까지 7개를 해오세요 지금 제가 여기를 둬도 다 떠왔고요 마지막 자리에 빼뜨기 한 상태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곳에 그냥 건너가서 빼뜨기를 하셔서 한번 더 빼뜨기를 하신 다음에 요 실은 요렇게 잘라주세요 같은색 실이라도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여기 레이스 하다보면 또 끊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서 실은 요 안으로 꽃잎 안으로 요렇게 살짝 넣어주세요 그래서 꽃잎을 예쁘게 한번씩 요렇게 손으로 잡아주시구요 뭐 안 잡으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요 상태에서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요기까지 꽃잎 색깔하고 여기 사슬하고 레이스를 다르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 꽃잎 색깔은 따로 하시고 사슬하고 레이스는 같은 색깔을 하셔야 돼요 제가 떠보니까 이 꽃잎하고 요거는 이렇게 하얀색을 하고 레이스를 분홍색을 하면 이 꽃이 이렇게 이렇게 같잖아요 이 사슬이 따로 눌더라구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꽃잎 색깔은 틀리게 하시고 사슬과 레이스는 같은 색깔을 해주세요 이제 바로 옆에 이 두 번째 꽃잎을 할 건데요 바늘을 이렇게 실을 가지고 오셔서 요기 떴던 자리 있죠 요기 아까 우리가 요 위에서 고정을 시켰잖아요 고정시킨 자리에서 바늘을 가지고 와서 한번 빼뜨기를 하시고 저는 한번 묶어 줄게요 요 상태에서 저는 사슬을 일곱 개를 할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는 일곱 개를 할 건데 손땀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나니까 요거는 여섯 개 일곱 개 이제 하시는 분 손땀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하시면 되구요 요 상태에서 이걸 어디에다 하냐면은 이 꽃이 아니고 이 꽃 다음 꽃 그냥 사슬에 쑥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빼주세요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슬을 일곱 개를 해주세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하시면은 여기 여기 아까 꽃잎 뜰 때 또 여기 이어졌잖아요 여기 묶어준 자리 위에 보면 두 코에요 여기가 두 코 코늘림 자리거든요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고 다시 사슬 일곱 개를 하겠습니다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사슬을 하시고 여기 여기가 아니고 다음 여기 그냥 안에 사슬 안에 푹 넣으셔서 이렇게 빼주셔요 빼뜨기를 하시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까지 하시고 오세요 저도 이렇게 끝까지 지금 다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심플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서 사슬을 다섯 개를 하셔서 여기 우리 사이가 있잖아요 여기에 또 아까 3단에서 코늘림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시고 하시고 다시 사슬을 다섯 개를 하셔서 여기 아까 우리 사슬했던 부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요 모양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 지금 이 모양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슬 다섯 개는 똑같아요 사슬 다섯 개를 하시고 여기 같은 자리에 두길긴뜨기를 떠주세요 두 번 감아서 하나 둘 세 번 하면 사슬 다섯 개와 두길긴뜨기가 하나가 같은 자리에서 지금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아까 여기 3단에 코늘림한 자리 고랑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다시 사슬 다섯 개를 하시고요 같은 곳에 두길긴뜨기를 해주세요 그럼 요런 모양이 되죠 이렇게 돼서 앞에 사슬 가운데 에 넣어서 다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요런 모양의 레이스가 지금 요 모양의 레이스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사슬 다섯 개를 하시고 세 네 다섯 개를 하시고 같은 자리에 두길긴뜨기를 하시고 여기 보시면 3단에 코늘림한 다리 V자 있죠 가운데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요 상태를 또 여기까지 하시고 오세요 저는 지금 마지막까지 다 하고 왔고요 요 마지막에서 고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서 고리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고리를 안 만들거라 한번 더 빼뜨기를 해서 요 실을 자를 거에요 요 실을 자르고 하시면 이제 다 완성이 된 거거든요 요 실은 이렇게 뒤로 빼서 뒤에서 마무리를 지시면 되고요 요 사이로 넣어서 실을 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요런 꽃잎 모양이 됐고요 이게 지금 요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금방 떠요 이게 바탕이 두겹으로 뜨기 때문에 금방 뜨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 봄에 화사하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예쁜 꽃수세미 만들어 보세요 단면 꽃수세미 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